전현희 씨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해주셨어요. 로미와 줄리엣 공연 보러 갔을 때 류현경 씨 봤어요. 보러 가셨었군요. 을이. 고아정 씨랑. 잠깐 스쳤는데도 너무 예뻐서 돌아보고 배우다!인 걸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예쁘세요. 실물이 훨씬 더 예쁘죠. 빛이 나는 것 같아요, 정말. 피부도 그렇고요. 관리 비법은 뭔가요? 타고난. 어떡하지? 죄송합니다. 솔직하다. 오이 마사지, 오이 마사지. 기자님들 빨리 기사 주세요. 오이 마사지가 관리 비법입니다. 하지 마. 그러면 진짜 막 난리 난다.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기사가 나면 진짜 그게 진지하게 타고난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확대돼서. 사실 본심이잖아요. 타고난 것 같다는 거. 아니요. 저 오이 마사지 꾸준히 합니다. 오이에게 또 이렇게 공을 돌리시고. 진짜예요. 오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. 무슨 소리예요. 정신은 좀 차리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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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